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.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되겠습니다. 박나래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개그맨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오랫동안 인기를 얻어왔고 여성 개그맨의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헤이날의 성의론 논란으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좀 다운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박나래씨의 사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여성 개그맨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을충년 병술월 정류일 이 3주를 갖고 있습니다. 지금 3주만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연예인들의 특징이 도화살이 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비경겁재가 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간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. 시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3주만 봤을 때에는 식신상간운이 강하고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나의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이니까 연예인들 예술가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을 잘 쓴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말을 잘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관성운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.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공직운을 나타내고요. 일반적으로 남자 남편을 나타내는데 심리적으로 나를 잡아주는 규율, 규칙, 심리적인 억제력을 나타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없잖아요.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간섭받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요. 항상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. 그러면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뭔가 좀 남다를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. 그래서 박네라이 씨의 지금 이 3주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그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이 사주 구성은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남자운이 없잖아요. 이 관성운이라는 게 남자운도 나타내거든요.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남자운은 좀 일반적인 여성의 사주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박네라이 씨가 이제 신체적인 그런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이분 키가 150이 약간 안 되거든요. 150도 채 안 되는 그런 키에서 이분이 이제 뭐 색드림을 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성과 관련돼서 그런 여러 가지 주제로 그런 포즈로 인기도 얻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불리한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선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헤이날의 성이론이라는 그런 논란으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예인으로서는 좀 그 어려움에 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시 올해 이제 2022년도 이민년을 지나면서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38살이에요. 그러니까 그 38살 이후에 뭐 40대 50대에서도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박렬혜씨의 앞날은 나이만 봤을 때는 아직도 한창 그 활동할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앞으로의 운이 어떠냐 이런 걸 볼 때에는요. 대운하고 일련운을 봐야죠.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제가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사람의 특징을 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것은 주로 대운하고 일련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분이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 화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요. 3주만 봤을 때는 약간 신약한 사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토기운이 강하니까 이 토기운만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 목화가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런데 34세서부터 43세까지는 이 경인대운이 인유원진살입니다. 원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 좋게 보지만 이 원진살이라는 것도 이 목기운이 용신운으로 들어오잖아요. 이 목기운이 나한테 좋은 운으로 들어와서 원진살이 될 때에는 이 원진의 영향력은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뭐 최근에 어떤 작은 사건 이런 것 같고 10년 대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고요. 이 경인대운 자체는 지지의 목기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박나래씨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목화가 들어왔을 때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경인대운에 들어와서 34세서부터 37세까지는 목화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38세 이민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3세까지 이민년, 개면영, 갑진년 이렇게 걸치면서 목기운, 화기운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의 5년에 비해서 이전의 4년, 5년에 비해서 앞으로의 한 5, 6년 정도 이때가 더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간이 정립합이 되고 지지는 원지산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에 박나래씨가 새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. 청간 지지가 다 충을 받거든요. 그래서 지지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향을 못 줘요. 왜냐하면 일지가 금기운인데 들어오는 게 목기운이잖아요. 그럼 일지가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묘유충이라는 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일단 개수도 충을 받고요. 그리고 청간 지지가 다 충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쨌든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년 정도 좀 주의를 하시면 이제 40세, 41세, 42세 1년운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연예인이라는 것처럼 또 인기를 유지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박나래씨가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에 비해서 요즘이 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 극복하고 그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고생하더라도 올해 내년 정도 이렇게 1, 2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38살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2년만 지나면 40대잖아요. 40대의 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박나래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고요. 이분은 이제 지지에 축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토가 들어올 때 월운에서 미토가 들어오는 7월달 이때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겠죠.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7월달이 이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앞으로 박나래씨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